어디갔어? 없다. 누자 누나 안녕. 잠시만. 잘했다. 나와돼. 잠시만. 나 가도 돼요? 어.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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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나 봐, 나는 누나 간다. 여러분이 왔어요. 으으음. 아하 이렇게 안 돼. 치카치카 잘하고. 딸이 직접 운전한 거야? 아 절대 없어. 아니 운제를 좀 배웠으면 하고 가야지. 마팡판 연설하면 어떻게 돼. 이번에도 실험이니? 아 이번 학기에는 없어요. 실험 재밌긴 재밌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. 왜 안 떠? 네 아 뭐 안 나왔어요. 남자친구 대화랑 사모 틀린데. 어르신. 웃음기가 많지 않지? 일단 발음이 정확하잖아요. 우리랑 얘기할 때. 얘가 뭐래? 머리 단발로 자른 거 보고. 젊어졌대요. 젊어졌대? 어려졌대요. 저 충전 케이블 다 챙겼어? 네. 어? 어? 나 여권 들고 왔어요? 나 여권 들고 왔어요? 야 왜 그래. 안 가져왔구나. 너 여권 확인해 빨리. 이야 열받았다. 어? 긴장하게 만들지 말고. 아 진짜 없는데? 내가 여권 지갑에다가 넣어놨잖아. 그 다음에? 그 옆에 책상에 꽂혀 있잖아. 그 다음에 나 안 넣었는데? 그러면 어떻게 해? 그 다음에 나 안 넣었는데? 그러면 어떻게 해? 약간 열렸는데? 뚜껑이 열린 게 이미, 이미. 전문용어로 뚜껑이 열렸어. 이미 열렸는데. 내가 못 봤는데? 집중하고 찾아봐. 이게 민간에서 계속 사라져 letters. 익 Sundering 보수이었어.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루 더 있다가